스님들의 설법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제시하는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어제 서울 방배동 BTN 불교TV 2층 무상사법당에서 6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11개 광자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스님, 능인 대학원대 백도수 교수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포교 방법을 강의합니다. 더불어 스피치 전문가들이 1대1 코칭으로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 신뢰를 주는 말하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6기에서 1인 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 강좌도 열릴 예정입니다.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으로